It's Saturday and I'm to meet my friends at the mall at 12 o'clock 여기는 허주어죠 날짜를 나타내는 허주어가 되고요 날씨 나타내는 허주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토요일이다 이렇게 그냥 해석해 주면 되고 근데 허주어 잇은 해석하지 않아요 토요일이에요 그리고 나는 여기가 비트용법 예정으로 사용됐네요 나는 나의 친구를 만날 것이다 쇼핑몰에서 12시에 We continue to improve our website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웹사이트를 향상시킨다 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니까 목적으로 사용된 투부정사인데 그냥 합쳐서 해석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계속해서 향상시키다 이렇게 Most readers prefer to read something 대부분의 여기도 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그냥 합쳐서 동사로 해석하면 돼요 뒤에 거부터 해석하는 거야 152번은 이건 약간 수거로 continue to 계속해서 뭐 뭐 하다 이렇게 하는 거고 대부분의 투부정사는 뒤에 거부터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독자들은 읽는 것을 읽는 사람들은 읽는 것을 선호한다 무언가를 읽는 것을 선호한다 명사 다음이니까 꾸며 들어가야겠죠 That is clear and that they don't have to struggle with And 때문에 대절이 두 번이 나온 구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대절도 something을 꾸미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is clear 명확하다 명확한 무언가 그리고 they don't have to struggle with 그들이 고생할 필요가 없다 그들이 고생할 필요가 없는 무언가를 그러니까 읽기 쉬운 것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I have 20 students to teach 자 이번에는 이 투부정사가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그러니까 뭐 뭐 할 가르치다 가르칠 20명의 학생을 가지고 있다 자 이 투부정사는 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투부정사 명사 꾸밀 때 형용사적 용법은 뭐 뭐 할 로 많이 해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break his promise 그의 약속을 깨다 그의 약속을 깰 사람이 아니다 자 156번 뉴 플랜 새로운 계획 자 투부정사가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를 또 꾸미죠 그런데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면 이렇게 동사가 나오면 꼭 끊어진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교육을 개혁하다 자 투부정사 뭐 뭐 할 뭐 뭐 하기 위한 뭐 뭐 하는 그 중에서 여기는 뭐 뭐 하기 위안이 적절할 것 같아 그러니까 공교육을 개혁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은 필수적이다 자 what's the first thing 첫 번째 것이 뭐니 what's the first thing 첫 번째 것이 뭐냐 자 여기에서는 투부정사가 이렇게 꾸며 들어가는데 뭐 뭐 할 뭐 뭐 하기 위한 뭐 뭐 하는 중에서 이 투부정사는 뭐 뭐 하는이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요투는 전치사투죠 그죠 자 그래서 너의 마음에 오다 너의 마음에 들어오는 첫 번째 것이 뭐니 그러니까 니 마음속에서 생각나는 첫 번째 것이 뭐니 라는 뜻이 되겠죠 when you hear the word clear 너가 한국 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자 he went out to buy a coke 그는 나갔어 자 여기서 이 투부정사는 목적 용법 뭐 뭐 하기 위해서가 어울리겠네요 콜라를 사기 위해서 자 159번 he bought a cake 그는 케이크를 샀습니다 이 투부정사 목적이 어울리겠죠 뭐 뭐 하기 위해서 그의 딸을 놀래키기 위해서 자 to hear his Korean 자 여기서는 조건 용법이 어울릴 것 같아요 뭐 뭐 하면 그의 한국어를 들으면 자 you will take him for Korean 너는 그를 한국 사람으로 오해할 것이다 자 161번 자 여기는 투부정사 조건 용법이 어울리겠고요 뭐 뭐 하면 to be honest with you 너에게 정직하면 너에게 정직하게 말하자면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you're disgusting 너는 역겨워 자 he smiled to hear his son's success 그는 웃었습니다 자 여기 앞에는 감정이죠 웃다 감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감정의 원인 용법이 어울리겠죠 그래서 뭐 뭐 해서 그의 아들의 성공을 들어서 듣다 해서 들어서 웃었습니다 자 the fans are sad 팬들은 슬프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는 사람의 감정이니까 수동으로 감정 표현이니까 수동으로 나타났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팬들의 감정이잖아요 그지 팬들은 슬퍼졌습니다 그러면 이 투부정사는 감정의 원인 용법이 되겠죠 뭐 뭐 해서 로 해석하면 돼요 To see Harry Potter series come to an end 자 여기 C 동사가 우영식 지각 동사가 되고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는 것을 보아서 come to an end 끝나다 해리파터 시리즈가 끝나는 것을 보아서 뭐 뭐 해서 보아서 슬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알게 되어서 슬퍼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Sam's can't be why Sam은 현명할 리 없습니다 To lose this chance 자 이거는 판단의 근거 뭐 뭐 하다니 이 기회를 놓치다 이 기회를 놓치다니 현명할 수 없다 현명할 리 없다 그래서 여기 can't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로 사용이 되는 거겠죠 자 how nice you are 여기는 감탄문이 되는 거지 너는 얼마나 착한가 그러니까 여기 뒤에 나오는 이 투부정사는 판단의 근거 용법이 되겠죠 뭐 뭐 하다니 자 그러한 큰 액수를 기부하다니 너는 얼마나 착한가 자 여기에서는 awake to 이거는 결과 용법의 수거로 암기해야 되는 거라 그랬죠 깨어나서 뭐 뭐 하다 자 James는 awake to find himself 깨어나서 그 자신을 찾습니다 발견합니다 판타지 세상 속에서의 그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뭐 차원 이동했다는 얘기에요 오 seesnt 자 여기에서는 콤마 오니 투 해석은 뭐뭐 했으나 결국 뭐뭐뭐 하다라고 해석하는 투부정사의 결과 용법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나는 열심히 일했으나 결국 결국 기말고사를 실패했다 시험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여기 일하다가 아니라 공부하다라고 해석해줘야겠다 This river is dangerous to swim in This water is good to drink 여기에서는 이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정도용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뭐 하기에 라고 해석해줘야겠지 헤엄치다, 헤엄치기에, 수영하기에는 위험합니다 This water is good to drink 역시나 마찬가지로 정도용법이고요 마시다 마시기에 좋습니다 169번 To improve sales 여기는 목적용법이 되겠네요 판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The company is planning a new advertising campaign 그 회사는 새로운 광고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70번 For social scientists 사회과학자들에게는 이럴 때 For는 뭐뭐에게 Because sometimes reality is impossible to measure 여기 To는 앞에 있는 형용사를 꾸며주죠 그러니까 정도용법이 되겠죠 뭐뭐 하기에 Because 저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어요 때때로 현실은 측정하기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Computational models are the only way 얘가 주어, 동사, 주격, 보내 그러니까 컴퓨터 컴퓨터 모델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럴 때 only는 유일한이라고 해석해주면 되겠어요 이 투부정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이 되겠죠 그래서 뭐뭐하기, 위, 한 누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To have an accurate indication or measurement of it 그것에 대한 정확한 지표나 혹은 측정을 가지다 가지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기서의 it은 reality, 현실이 되겠죠 현실에 대한 of 이럴 때는 뭐뭐의 대안이라고 해석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지표 혹은 측정을 가지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 As the clouds rise, 구름이 상승하면서 접속사 as 가장 많이 해석하는 방법은 뭐뭐 하면서가 되겠죠 구름이 상승하면서 The air becomes cooler 공기는 더 차가워집니다 The clouds cannot hold as much moisture 여기에 As는 부사 As가 되죠 뒤에 있는 형용사나 부사를 꾸미는 그래서 매우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구름은 매우 많은 습기를 지닐 수가 없습니다 공기가 더 차가워졌으니까 They drop the rain 그래서 그들은 이 구름들은 비를 떨굽니다 Before they can get high enough to cross the mountain 여기는 enough to 용법이 사용됐네요 그렇죠? 뭐뭐 하기에 충분한 그래서 그들이 그 산맥을 가로지르기에 충분한 높이에 높이에 도달하기 전에 그 비를 떨굽니다 그럼 가벼워지니까 이제 산을 넘어갈 수가 있겠죠 구름이 그래서 이럴 때 이 개똥사는 일형식 개똥사가 되어서 일형식 개똥사가 되어서 이럴 때는 가지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가다 근데 여기에서는 도달하다 그러니까 get high 그러면 높이 도달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산맥을 가로지르기에 충분히 높게 도달할 수 있기 이전에 비를 떨굽니다 With a sigh 한숨과 함께 She climbed breathlessly up the stairs 그녀는 헐떡거리면서 계단 위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기 콤마 온이 투가 있네요 결과 용법이다 라고 얘기했죠 해석은 뭐뭐 했으나 결국 뭐뭐뭐 하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헐떡이며 계단 위로 올라갔으나 결국 대절을 발견합니다 대절은 명사조용법이 되겠죠 find 다음에 동사 다음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뭐뭐인 것을 발견합니다 Does gas range had been turned off? 여기는 완료 시제 과거 완료 수동태로 사용됐네요 그러니까 가스레인지가 가스레인지가 꺼져 있다 턴 오프하면 끝인데 수동태니까 꺼지다 그러니까 여기는 과거 완료니까 또 과거 완료는 과거로 해석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가스레인지가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The countries involved in World War II had the means and the capability to fight each other in a more efficient and more deadly manner than in World War I 자 여기에서는 country가 주어고요 자 involved는 뒤에 명사가 없죠 그러니까 pp에요 과거 시제 동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꾸며야겠지 자 그래서 모든 표현은 이렇게 동사 앞에서 끝나야 되고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에 관여한 그 나라들은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나라들은 방법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명사 뒤 꿈에 들어가니까 형용사적 용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뭐하기 위한 늘어에서켜주면 되겠어요 서로 싸우기 위한 자 인 웨이나 매너 이렇게 나오면 뭐뭐으로 에서가 아니라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더 치명적인 방식으로 서로 싸우기 위한 수단과 능력을 가졌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보다 1차 세계대전에서보다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더 치명적인 방식으로 서로 싸우기 위한 수단과 능력을 가졌었습니다 자 What's the largest living organism? 자 여기서 이 living은 이렇게 전치수식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살아있는 생명체는 무엇이니? 자 여기에서는 left가 pp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건이라도 꾸며야 되겠죠 모든 표현은 동사 앞에서 끝나야 되고 그 다음 여기는 수동태가 사용됐네요 그래서 마루에 남겨진 어떤 물건이라도 아마 버려질 것이다 그러니까 바닥에 남겨진 물건들은 버려질 것이다 자 learned 하면은 여기에서는 learned가 완전 형용사고요 학식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학식 있는 사람은 게으름뱅이다 그래서 공부로 바이 스터디 하니까 공부로 시간을 죽이다 공부로 시간을 죽이는 게으름뱅이이다 자 여기에서는요 reading이 그냥 명사처럼 사용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독서 그래서 to be successful 성공하고자 한다면 조건용법이 돼야 되겠고요 성공하고자 한다면 아니면 목적으로 해도 돼 성공하기 위해선 student must develop appropriate reading skill 학생들은 적절한 독서 기술을 개발해야만 한다 자 in the future 자 이번에는 주어보다도 전명구가 먼저 나온 거고요 그래서 미래에는 자 miners 여기 ing는 이렇게 후치수식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자 모든 표현은 동사 앞에서 끝나고요 자 그래서 우주 식민지 우주 콜로니에서 사는 광부들은 녹이고 정제할 것이다 금속들을 자 콤마 ing 들어갔으니까 분사 구문이 되겠죠 뭐 뭐 하면서 그래서 using huge solar meter 거대한 태양 유리를 사용하여 사용하면서 금속들을 녹이고 정제 할 것이다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다는 얘기죠 자 every advance in human understanding 자 여기서 이 understanding은 명사로 이해라고 사용이 된 거고요 자 그래서 모든 발전은 인간의 이해에서의 모든 발전은 has been made 자 여기에는 현재 완료 수동태를 사용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의 이해에서의 모든 발전은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이 만들어져 왔다는 얘기는 발전이 행하 이루어져 왔다 용감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individual 이렇게 사람이라고 해석할 때도 많아요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 명사되니까 또 꾸며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후치 수식 자 dare to step step into unknown darkness and to break free from accepted ways of thinking 자 그래서 dare to step 하면 감히 발걸음하다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여기는 이제 전치 수식을 이렇게 해준 거고요 알려지지 않은 어둠 속으로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어둠이라는 얘기는 미지라고 그냥 의역을 해주면 되겠어요 미지 속으로 감히 발걸음하고 그리고 자 a and b 로 연결한 거야 그러니까 there는 공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감히 감히 자 여기는 accepted가 또 이렇게 전치 수식 해주고 있고 기존에 기존 자 thinking은 여기서 명사로 사고 기존의 사고 방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용감한 개인들에 의하여 만들어져 왔습니다 자 product development is primarily concerned with problems 자 여기는 오른쪽에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be concerned with 는 수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뭐와 관련이 있다 자 그래서 상품 개발은 상품 개발은 주로 문제 해결과 관련이 있다 자 여기는 동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 상품의 기능 상품의 역할 이것과 관련이 있다